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7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과 이어서 오늘도 접속사 공부해 보도록 할 거에요 자 여러분 영어에는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수십만 개의 단어 여러분 다 암기할 수 있으시겠어요? 힘들겠죠? 하지만 여러분 접속사는 다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속사는 다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접속사 네 가지입니다 when, before, after, if 각각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? when, 뭐, 뭐 할 때, before, 전에, after, 후에, if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만약, 뭐, 뭐, 라면 또는, 뭐, 뭐인지 아닌지 네, 예문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when, 뭐, 뭐 할 때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have free time? 자 여러분 여기서 접속사 보이십니까? 중간에 when이 있죠 when 뒤에 가로로 묶어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앞에 문장부터 의미 파악해 봅시다 너는 종종 무얼 하니? 너에게 여가 시간이 주어질 때, 뭐, 뭐 할 때로 의미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take up my shoes before I enter a room 이라는 문장입니다 접속사 찾으셨습니까? before 중간에 있었죠 뭐, 뭐 하기 전으로 의미 파악하셔야 돼요 자 before 뒤에 가로로 빨리 묶어 봅시다 네 잘하셨어요 I take up my shoes 나는 신발을 벗어 내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의미 파악 잘하셨어요 세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hat should we do after listening to the news?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접속사 빨리 찾으셔야 돼요 네, after 중간에 있었죠 after 뒤에 문장 가로로 한번 묶어주세요 네, 앞에부터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,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뉴스를 들은 후회 후회로 의미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, 네 번째 문장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 don't say anything no one can help you 라는 문장입니다 자, 여기 접속사 찾으셨습니까? 네, 빨리 찾으셨네요 if 가 문장 맨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접속사가 앞에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, 의미 파악해야겠죠 만약에 네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의미 파악되었습니다 자, 여기서 if는 만약, 뭐뭐라면으로 의미 파악되었습니다 자, 마지막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don't know if she walks there 라는 문장입니다 자, if 찾으셨나요? if 뒤에 문장 가로로 묶어주세요 네, 앞에부터 의미 파악해 봅시다 나는 몰라 그녀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뭐인지 아닌지로 의미 파악되었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셨어요 자, 오늘 접속사 4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 Italia